보살이 elevation 내가 병원 먹어본 병원밥 중에 제일 맛있다 와 세상에 소고기랑 당근이랑 흑임자랑 참깨 뭐 그 다음에 뭐 들어간지 모르겠네요 아 수술은 하나도 안아픈데 생리똥땜에 죽을거같아 진통제 하나만 더 알까 으 으 으 으 겁나 봐 으 으 으 으 으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난 원활 하나도 안아픕니다 아 시발 생리동이 더 아플정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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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으 으 으 으 2 흐 버섯도 들어가네요 세송이 버섯 같은건데 아니다. 아니다. 버섯이 다 헷갈렸다. 음. 말할 땐. 본죽. 본죽 맛. 본죽에서 9,000원 주고 사온 야채수프 맛입니다. 아. 손 아파. 아. 아.